이거 했는데 그냥 뜯었는데 녹차 있길래 버려도 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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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나 말하는 것, 음악, 행동,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나만의 어떤 내가 좀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좀 찾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희의 눈물, 눈물을 이제 해. 우리의 눈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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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상 등장 공연 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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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lly fun.